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견도사 아는 고홍 안녕하세요 노이미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유미랑 커플이 할 수 있는 운동 꼭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누군지는 있어야 되는 것 사람들의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 등, 특히 옆구리살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진 날개살 주변을 제거할 수 있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리를 서로 반대다리를 축을 주고 힘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서로 달려주면서 하는 거예요 두 분이 부르시나요?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이렇게 당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힘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아시죠? 이렇게 오른쪽 열 다섯 세트, 왼쪽 열 다섯 세트 3세트만 하시면 멋진 등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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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